안녕하세요. 요즘 아주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러워졌어요. 아버님이 얼굴이 더 부속박아져요. 그때 엄마랑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?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? 죄송합니다. 어디지? 아빠가 요새 배가 좀 많이 낫잖아. 이렇게 뽕뽕뽕. 힘줘 봐요. 연세도 있으시고 또 약수도 좋아하시니까. 자, 아빠 운동을 할래요? 술을 끊을래요? 걱정되지. 두 중에 하나 택해. 술은 죽어도 못 걷는다 그런 거다. 내가 보니까 운동하는 수밖에 없죠, 그러면. 엄마가 도장하느냐. 그럼 운동? 그렇죠. 그러면 아빠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자. 그래, 한 번 해보자. 오, 킬러스. 이게 남자들한테 좋습니다. 저도 받고 있는데 좋아요. 근데 저걸 신고신대인데 어떻게. 아이고. 킬러스는 좋아요. 킬러스는 진짜 좋거든요. 무릎을 한 번 쫙 펴보실까요? 하나, 둘, 셋. 후, 내쉬면서. 저 그냥 다리가 푸드르드려요. 엄청 땡겨요. 되게 잘하시네요. 그대로 우리 반대쪽 다리도 한 번 해보실 거예요. 다리. 두울. 쭉. 천천히.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. 좋아요. 좋아요. 아빠 땀 나는 거 봐. 아빠가 얼마나 평소에 스트레칭 안 한다는 얘기야. 유산소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오빠 괜찮아? 오빠 괜찮아? 좋긴 좋은데. 몸이 좀 버거우니까. 스트레칭 몇 번 했는데 땀 버거우니까. 아우, 힘들어요. 자 일어나서요. 네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저거 땀 많이 나요. 저게 은근히 힘들어요. 균형 잡기가. 아 그래요. 계속 땀 닦아. 그대로. 아빠. 이걸 시작해서 놀아요. 이제 시작이에요. 도망간다. 엄청 힘들어요. 진짜 안 해본 사람이. 네. 균형 잡은 상태에서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 하실 거예요. 서로를 믿으면서. 하나. 어려워요. 앉았다가 다시 한 번. 앉았다가 다시 한 번. 올라오고. 그렇죠. 올라오고. 다시 한 번. 보슬 흐들버렸죠. 진짜. 오우, 깊숙해졌네. 잘하셨네. 잘하셨네. 눈빛이 달라지셨어. 어제 무서웠어요. 목표에 신고 있어요. 마지막. 오우, 깊숙해졌네. 오우, 깊숙해졌네. 너무 좋아, 진짜. 그러니까. 아빠. 안해서 그렇지. 아빠 하면 잘하네. 우리 이렇게 양손 한 번 잡고. 잡고. 쭉 밀어낸다. 와우, 깊숙해졌네. 오우, 깊숙해졌네. 다시 제자리. 원래 이 팔에. 다시 한 번 팔에. 쭉. 맞아요. 맞아요, 지현이. 더더더더더더더. 더더더더더더더더더. 더더더더더더더. 오우. 나를 굳고 많이 하시네, 최현 씨. 뭐야, 나는 진이 시키고. 오우, 저거 쉽잖아요. 오우, 저거 쉽잖아요. 오우, 저거 쉽잖아요. 오우, 저거 쉽잖아요. 근데 이게 천천히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아도. 그래, 그렇게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만. 오케이, 좋아요. 나야. 시원해. 등을 들여가지고. 시원해. 안 시원해. 안 시원해? 안 시원해, 아빠? 아니, 진짜 아버지 나이 때 저걸 쉽지 않죠. 아니, 아빠 몸이 뻣뻣한 거 왜 나한테 그래? 나는 아픈데 너는 시원하다. 운동 자주 하면 시원해져. 알았어, 할게.